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권능과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부활의 권능과 소망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역사학자고 또 신학자인 분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라는 아주 명절을 썼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고 읽다 보면 아주 힘든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유모스럽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너무너무 집중한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내내 침울하게 보내고 고난주간은 울면서 보내고 또 성금을 보내고 너무너무 힘이 빠져갖고 다 기진백진하여 정작 부활절 아침을 후딱 해치워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의 고난에 한 달 넘게 집중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금욕하고 미디옥 금시까지 하고 또 고난주간에 슬퍼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부활절 아침에는 기진백진에서 쓰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당했는데 그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긴 하지만 부활의 종교가 더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고난에 집착하는 것보다도 부활에도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제가 이 톰 나이트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정말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기독교의 핵심이구나 이 생각을 해서 고난주간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보내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데 적어도 부활의 기쁨은 한 두세 주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40일 넘게 침통한 표정관리 하신 여러분들 오늘은 좀 활짝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좌우편의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가 아주 짧은 구절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빌리포스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자 자세히 한번 다시 볼까요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고난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길 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고난을 당해든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꿈꾼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아멘 부활에 이르기 원해서 고난당하고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니까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죽으심에 동참해서 나도 순교를 하겠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목표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올 때에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이고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메시지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주님과 함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희생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는 이 고난에 집착된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고난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에 이르르기 원해서 이런 일들을 기쁘게 감당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권능이 무엇이고 부활의 소망이 무엇인가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딱 두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는 부활의 권능이죠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 뭔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권능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과거형의 모든 올무들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먼저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킨다 그랬습니다 죄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것이죠 또 지금도 짓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주로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스는 가볍지 않습니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에요 사망 죄진 인간은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타 종교인들과 또 수련 쌓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면서 공독을 쌓고 또 자기 자신을 쳐서 깨뜨리고 금욕을 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조금 희석시켜 보겠다 그런 시도로 많은 수련자들이 살아가고 있고 그런 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군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죄사함 없는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 이렇게 하면 내가 사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 죄값을 치러야만 용서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 죽고 고난을 당하면 용서받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사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는 비결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피 때문에 그 대속의 피 때문에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것이 증명되어진 것입니다 증명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그것으로 끝났다면 증명이 되지 않는데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이 증명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권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망, 죽음은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역사 이래로 죽음만큼 강력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정복하고자 많은 인류가 노력해왔지만 죽음을 정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환경도 상관없습니다 10여 년 동안 전쟁터에서 오랜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집으로 귀환하면서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 10년 총알이 빗받치는 전쟁터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 고향으로 가는 차편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사고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순간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 죽음의 공포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우리는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만 여러분 사망에 대해서 막 명령하라는 거예요 야 죽음 그까짓고 오라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대로 살면 그것이 승리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던 집에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도는 고난과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이고 승리의 종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마지막 두 번째는요 부활의 소망은 무엇인가 부활의 소망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는 소망이다 하는 거죠 부활의 권능과 소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활의 권능은 과거형이죠 과거에 우리가 지은 죄와 사망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용서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이 권능이라면 부활의 소망은 미래형인 것입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고백하고 부활의 권능을 믿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죽음을 두렵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새 삶을 산다는 보장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천국을 믿는다고 지금 오늘부터 살아가는 미래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약속은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고 여전히 이전에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중독성 있는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러워하고 곤고하고 괴로워하지만 새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삶을 사는 비결이 뭔가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빌리퍼스 오늘 한 번만 더 읽는 구절인데요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하죠 부활의 소망은 하나는 뒤에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육은 항상 영과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라는 것은 마귀는 과거밖에 모릅니다 넌 죄인이야 니까짓게 뭘 하려 그래 니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나는 개군도 알고 있어 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넌 쓸모없는 사람이야 넌 실패자야 계속 이렇게 곤고하고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아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과거 그까짓 거 아무리 붙들고 있어봐야 우리는 미래로 나가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뒤에 것을 잊어버려라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부활절 아심입니다 죽음으로 과거는 끝났습니다 죽음으로 과거는 내 영과 육신은 다 예수님과 세례를 통해서 우린 죽었습니다 오늘 읽으신 구절처럼 우리가 암송한 구절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하나님은 다 잊으셨습니다 왜? 끝났고 죽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앞을 보고 달려가게 하는 소망이다 우리 오늘부터 스타트선에 쓴 겁니다 부활절 아침에 새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 아침에 제가 큰 선물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한 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나는 어땠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오늘부터는 어떤 삶을 살고 결심하느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부름의 상 살다 보면 달려가다 보면 걸림돌도 있고 또 힘든 일도 많을 거예요 또 섭섭한 일도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부활절 설교 준비하고 친구들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우리는 부활절 달걀 이번에는 지난 코로나 너무 힘들었다고 10개씩 준대요 10개씩 야 이거 우리 교인들이 들으면 큰일 나는데 부활절 달걀을 10개씩 준다 와 진짜 내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그러려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더 큰 우리가 뭐 더 잔치를 벌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에게 더 큰 선물로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란 2개 딱 준비했습니다만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신해 주셔서 두 분의 성도님이 헌신해 주셔서 두 발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에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도 10개 줄려나보다 기대하셨던 분들은 대단히 죄송한데 두 개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 어떤 소망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단의 연합신문에 보면 교단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교단에서 3, 40명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매주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끔 제 설교가 있으니까 가끔 들어가서 잘 올렸나 보고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다 중대형교회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잘 교훈도 받고 하는데요 그중에 참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저는 모르는 분이 교제를 안 하는 분인데 너무 잘하시고 굉장히 부드럽게 설교하시고요 또 계좌 훈련을 굉장히 잘하는 중대형교회 목사님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도 같이 설교 한번 듣기도 하고 제가 이분을 한번 부흥에 모시려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문이 왔어요 문자 그분이 소촌회 하셨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설교를 하셨는데 갑자기 내추럴류 쓰러지셔가지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 어저께 장례식이었어요 어저께 서운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본교회의 성도들은 오죽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활절 아침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 교회와 그 성도님들 그 가족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침통한 주일이 되겠습니까 부활절 아침에 어저께 장례식이었다니까요 어저께 그런데 오늘 설교와 오늘 예배는 그 교회는 어찌면 더 강할 것 같아요 더 부활의 소망이 빛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부활절 아침에 우리 천국에서 만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슬픔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분들 기억하시지만 슬프지만 오늘 부활절 아침이죠 부활의 소망으로 그 슬픔을 이기시고 오늘 주님 부르시는 그날 이제 됐다 그만 그만 이제 올라와 하는 그날 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다른 박지를 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합니다